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 봐 지금 폭작되는 리듬 어찌 많이 또한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 봐 지금 폭작되는 리듬 어찌 많이 또한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 봐 지금 폭작되는 리듬 어찌 많이 또한 또 다른 해금 해석들은 자유 개소리는 out 표현들의 자유 어쩌면 누군가에 조금 살고 또한 자유일 런지 당신의 판단과 추측이 확실한 신념들이 있는지 당신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가 동의하다 믿는지 그렇다면 주지 말고 올라타 봐 금지된 것들로 부터여 해봐 각자의 취향조차 이해들을 못하는 불행 아닌 시대를 살아가는 일들을 위한 이 노래는 금지된 것을 푸는 것 뿐이지 허나 자유와 방종의 차이지만 부디 구분하길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 봐 지금 폭작되는 리듬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 봐 지금 폭작되는 리듬 어찌 많이 또한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흑음 올라타봐 지금 복잡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불러지는 정보들은 상상해 자유들을 금주시킨 가동시에 사상의 통일성을 원해 전의 머리 앞을 각종 모이주는 눈을 가리고 이제는 생각에 좌우조차 범행 걱정 논란들은 반난들의 혼란들을 야기시키고 또 실패없이 생산되네 과연 의를 금주시킨 건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 자신 아닐까 다 뻔해 노예 돈들해 노예 중고신간 편견 혐오해 노예 유튜브해 노예 플렉스해 노예 이기식나 탐욕이 미쳐나 희내 눈 감으면 편해 모든 게 뻔해 이들께 따라서 뻔히 갈리는 견해 시기와 집투에 다들 말해 눈들이 머네 서로가 서로에게 족쇄를 거는 것들 모른 채 정보의 쓰나미에 수술로 내려가지 말길 우린 자유와 방종에 차있지만 모두 구분하니 이 노래는 흑음 올라타봐 지금 복잡되는 리듬 또 다른 흑음 이 노래는 흑음 올라타봐 지금 폭작되는 리듬 어차마니 또한 또 다른 흑음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봐 지금 폭작되는 리듬 어찌 많이 또한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봐 지금 폭작되는 리듬 어찌 많이 또한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봐 지금 폭작되는 리듬 어찌 많이 또한 또 다른 해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